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합정 교보문고인데요 여기 제 출판사 같이 일해 주셨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벽에 그거를 라이트 슬림 라이트 광고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벽에 제 책이랑 제가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고 사진이 같이 나와있는 광고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이건 그냥 공책인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볼게요 야 아 리아야 이리 와봐 외국어 부분에 있지 나 왼쪽 파이어그램을 찾았어 왼쪽 파이어그램을 찾았어? 위로 둬나 보다 저기서 찾아볼게 여기 i 섹션에 있는데 여기는 예움이고 여기는 키움이야 키움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서요 왼쪽 가시면 2차 매장에 있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예움 하나는 키움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또 헤맸어요 또 아 설레요 설레는데요 여기 왠지 내 책 광고를 보러 가는데 제 책을 만나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설레는지 모르겠네요 i 섹션이 어디 있을까나 아이가 여기야 외국어? 아 쟤네 할아버지한테 끌려와 결국에 지금 가고 있어요 만나러 가고 있어요 최근 찾았어요 최근 찾았어요 거기 있어? 아빠 저기 있대요 여러분 접니다 저예요 나 똑같이 한 번 서봐야지 나 이거 좀 찍어볼게 짠 엄마 머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하리? 이런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이 아빠 네 고마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출판사에서 또 잘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대인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된 거가 또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하잖아요 잘 팔려서 여기 자리가 이렇게 쉽게 올라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또 작년에도 올해의 책 후보로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내놓으시고 또 서점 관계자 분들도 MD 분들도 좋게 잘 평가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잘 올라갈 수 있었나봐요 여기 1, 2, 3권 보이시죠? 리아리도 사진 찍자 거기 있어봐 엄마 찍어줄게 애들도 찍어줘야겠죠? 리아리도 사진 찍자 짜란 이렇게 3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올라왔고 여기 2권, 2권, 3권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가자 갑시다 갈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리에서 딱 세안해서 여러분들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아쉽고 좋으면서도 또 아쉽고 감사하면서도 아쉽고 결론은 정말 많이 아쉬워요 아쉬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문서 파일을 찾았어? 아 재고가 없대 수많은 영어책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 덕분이죠 사실은 여러분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그냥 갈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애들은 마음이 다 콩밭에 있어서 에잇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